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멕시코의 바자 캘리포니아 LNG 설비 프로젝트를 영국의 테크닛 FMC가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로젝트 명은 ECA LNG 리퀴팩션 패실리티 프로젝트입니다. ECA는 에너지아 코스다 아주르 약자이며 멕시코 바자 캘리포니아에 있는 LNG 터미널의 이름입니다. 발주처는 샘프라 LNG와 IE노바가 공동 투자했습니다. 샘프라 LNG와 IE노바는 모두 샘프라 에너지의 자회사입니다. 결국 샘프라 에너지가 투자한 것이지요. 2020년 11월 17일 영국의 테크닛 FMC가 EPC로 수주하였습니다. 수주 금액은 대략 10억불 이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2024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E 프로젝트는 멕시코 바자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존의 ECA LNG 수입 터미널에 미드 스케일 규모의 액화 설비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연산 325만 톤 규모의 고효율을 갖고 소형 액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LNG를 액화하여 수출하려는 목적이지요. 테크닛 FMC는 2017년부터 E 프로젝트의 피드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EPC로 연기하여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네요. 우리는 이번 영상을 계기로 발주처의 모 회사인 샘프라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샘프라 에너지는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본사를 둔 에너지 회사입니다. 발전소와 LNG 터미널을 운영하는 에너지 공급 회사지요. 23년밖에 안된 회사이지만 대단히 성공한 회사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텍사스, 루이지에나 그리고 멕시코에서 전기와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발주처인 샘프라 에렌지와 IE 노바도 샘프라 에너지의 자회사입니다. 샘프라 에렌지는 미국 루이지에나에서 IE 노바는 멕시코에서 LNG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E 노바는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는 멕시코에서 가장 큰 에너지 회사입니다. 샘프라 에렌지는 현재도 여러 개의 에렌지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지에나의 카메론 에렌지 터미널, 텍사스의 포트 아서 에렌지 터미널, 그리고 이번 영상의 멕시코의 ECA 에렌지 터미널, 이렇게 여러 개의 공사를 통해 인프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카메론 에렌지 터미널은 맥도모트와 치우다 컨서시엄이, 포트 아서 에렌지 터미널은 백테리, EPC로 수조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북미의 멕시코만 연안과 태평양 연안에 추가로 에렌지 수출 기지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에렌지 액화 기지를 건설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에 에렌지를 수출하기 위한 기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지요. 또한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텍사스, 와이오밍, 유타, 뉴멕시코와도 잘 연결되는 위치입니다. 2020년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이번 영상의 ECA LNG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이 2020년 11월에 내려졌습니다. 2020년에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린 사업주는 샘프라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그만큼 자기네 비즈니스에 대한 추진력이 강하다고 봐야겠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